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셈플이라는 함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애플이라는 애플 주가를 가져올게요 1년치를 가져오고요 이 주가는 DF라는 변수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요 자 DF라는 변수에 제대로 담겼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1년치의 애플 주가가 출력이 됐어요 자 보이시죠? 네 보이는데 여기에 각각 보면은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? 인덱스를 보면은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? 1로 되어 있죠 그쵸? 네 1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1월 4일, 1월 5일, 1월 6일, 1월 7일 이렇게 1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일 데이터를 월 데이터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? 즉 1월 4일부터 1월 28일, 아 1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인덱스, 하나의 로우로, 하나의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 데이터를 월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예 바꿀 수 있어요 자 또는 이 일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1월 4일 안에는 24시간이 있겠죠? 예 이렇게 1월 4일에 00시부터 24시까지 1월 5일에 00시부터 24시까지 해서 이 시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예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리샘플이라는 함수가 일을 해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, 1로 우리가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인덱스가 이거를 주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예 주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또는 월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월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고요 연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연간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을 자 이렇게 바꾸면은 샘플의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요?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월 데이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요만큼이 하나의 인덱스로 바꾸겠죠? 즉 빈도수가 감소되겠죠? 그쵸?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운 샘플링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다운 샘플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는 이 날짜를, 데이를, 날짜를, 일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있다고 그랬죠? 그쵸? 어 또는 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나요? 예 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? 이렇게 되면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요? 늘어나겠죠? 그쵸?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겠죠? 그쵸? 이렇게 되는 것을 업 샘플링이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?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의구심이 좀 들죠 뭐냐면은 일 데이터 안에는 이게 이 안에 00시부터 24시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이렇게 업 샘플링을 할 때는 우리가 보관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 샘플링은 잘 쓰지 않겠죠? 그쵸? 우리는 주로 다운 샘플링을 쓰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온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다운 샘플링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것은 일 데이터죠? 이 일 데이터를 월 데이터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자 무슨 함수를 쓴다? 리셈플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인자로는 룰에 자 약속된 인자를 넘겨주시면 돼요 자 다를 사용할 때는 대문자 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월로 하게 되면은 그 월의 데이터들은 무엇으로 할 거냐?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체인 룰에 의해서 적절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뭘 한번 해볼까요? 평균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월의 평균 값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한 달 이 한 달치에 클로즈 종가의 평균 시가의 평균 고가의 평균 저가의 평균 거래량의 평균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미니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보면은 예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의미는 뭔가요? 그렇죠? 1월 한 달간의 종가의 평균들이에요 자 시가의 평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 한 달에 어? 말일로 찍혔죠? 2월 28일 2월에 말일로 찍혔어요 자 그러면 초로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 여기에 있는 이 인자 그렇죠? 자 여기에 있는 이 약속된 인자에 다른 인자를 넘겨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리샘플 그대로 일단 찍을게요 리샘플을 하고 룰에 무엇을 한다? 자 ms라고 하면 자 월초가 찍힐 거예요 여기에 평균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하면 자 보이죠? 자 어떤가요? 월초가 찍혔죠? 다 1일로 찍혔어요 자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 데이터 프레임에 리샘플 함수에 자 룰에 룰은 여전히 원로 할게요 대문자인 거 주의하시고요 자 최대 값을 한번 찍어볼까요?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이 종가식과 이 데이터들의 최대 값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? 네 그러니까 얘는 이 1월 한 달에 이 종가에 가장 최대 값이 찍혔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무슨 말이든지 이해가 되시죠? 자